여기 이사가 6월 6일날 나가신다고요? 여기 방향은 어떤가? 여기가 작은 방향이고 3룸에 3천에 70입니다. 2천에 70? 여기 가스렌즈는 옵션이 아니죠? 여기 다 옵션이 없는거죠? 화장실은 오래됐는데 화장실은 깔끔하고 세면대도 있습니다. 옵션은 없고 2천에 70? 안방은 많이 큽니다. 2천에 70이면 아주 좋네요. 저도 잠깐만 일단 위치랑 일단 위치랑 그치? 그냥 이번이 커서 웃자 그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빛이 하나 하나 하나